설탕 끊었다 3일에 1kg씩 감량 겨우 세이브 유산소한다 우측 상단 언덕에서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아저씨가 프레시 터뜨려가면 사진 찍어주시더라 유튜브 채널 중에 네발 선생이라는 분이 계신다 사족보행을 나처럼 천천히 하는게 아니라 두발로 달리는 것만큼 강력하게 뛰어가시는 분이 있다 감량받았다 추운데서 운동하려고 배고프다 밥먹으러 간다 비빔국수 최고 맛집이다 성대국수 영상으로 보기만 해도 혀 밑에 침이 잔뜩 보인다 텁텁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단맛이 방한 것도 아닌데 뭔가 과일향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맛있다 좋은 훈련 시스템을 갖춘 태권도장을 다니게 됐다 30대 내 또래쯤 된 친구들은 태권도장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냥 애들 맡겨두는 곳쯤 정도로 물론 그런 곳이 많긴 한데 한가지 발차기를 하기 위한 스트렝스 유연성 훈련부터 체계적으로 시켜주시는 관장님을 만나게 됐다 무릎 닫고 끌어올린 상태로 100번도 쳐올리기 다리 좀 풀고 다리 편한 상태로 50번 올리기 나는 올릴 때마다 무릎이 조금씩 접히는데 완전 일자가 된 상태에서 올려야 한다 압착이 20번 이게 쉬워 보이는데 밑에 밸런스 패드를 깔아둔 상태로 위 동작들을 해보면 쉽지가 않다 압착이 스트렝스 훈련 끝 신기한게 압착이 스트렝스 훈련을 시작하면서부터 L-SHIT이 크게 늘었다 이제 발레바에서 L-SHIT 턱 자세는 쉽다 내려와 더 낮은 바로 교체한다 밀어 목 빼라 다리 한쪽 펴봐 버텨 약한 척 하지마라 더 버텨 굿 유지태 유지태가 여기서 막혔다 옆구리 실리콘 때문인가 나나 내려가라 내려가라 여ip 내려가라 내run 난리밤 내려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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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뒤에 또 마이너스 6키로